추운 날씨에도 오늘 허성관의 입문역사기행 북행 출간기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내빈 대표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종찬 광복회 회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허성관 선생님께서 북행 쓰셨는데 우리 함께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다시피 저는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방되어서 10살 때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생적 친중파입니다. 태생적 친중파가 돼서 중국 문제에 관한 한은 저도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허성관 장관님 모시고 신흥무관학교 지역 한번 순방을 한 일이 있는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중파라고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구나. 내가 중국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내가 많이 모자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한 가지 보고 드릴 것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들이 1910년에 동제달, 석달에 망명을 하셨는데 그때 같이 망명하신 분이 안동 출신 이상용 선생이 계세요. 그런데 이상용 선생님은 그분도 사실 재산 다 팔고 가셨죠. 우리 집 마찬가지로. 그런데 거기 계시면서 상당히 만족해 시키셨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원래 그 이유니까 유생들이 북경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거기 뭡니까 유아연까지 가서 선생님께 북경에서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하고 드리면서 고생 이런 데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안동에 계시면 조금 편하게 계실 텐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아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가 내 집이다 이랬어요. 그 만주 일대를 이 양반은 내 집이다 이랬어요. 내 집이다. 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흥무관학교 교과를 보시면요. 흥룡대원이 다 작힐 것이다. 흥룡강에서부터 내려온 그 일대가 다 우리 집이다. 그분들은 그런 기계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독립운동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여기 반도에 이렇게 쪼그라져 서 있는 이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넓은 이 태원이 다 우리 것이었다 하는 그런 포부에서 시작을 했다는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예측금도 왔었거든요. 오늘 이게 전라도 천년기리로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이 반도에 있으면서도 이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해가지고 이게 혹시 남의 땅 아닌가 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경우가 지금 이게 그런 것이 지금 세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신채호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 무슨 총칼 들고 돈 가지고 나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역사책 하나 딱 들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역사를 아는 민족은 재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가 없다 이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역사교육이 이렇게 막 그냥 선택과목으로 가지고 선택하나 마나가 되어버리고 역사를 다 있도록 만든 것 나는 말이죠 지금 저출산이 더 문제지만은 출산하면 뭐합니까 역사를 못 배워가지고 전부 출산하나 마나한 국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이 한가람 역사연구소에서 조금이라도 더 좀 가르치라 올바른 역사를 조금이라도 가르치라 이게 교과서를 쓰셨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제발 교과서 좀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나온 게 7천년 역사 그게 책이 제가 사서 우리 광복회에 많이 돌렸는데 이거 저도 광복회 교지로 말하자면 하나에 나오면 교과서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민족 정기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모르니까요 요새 헌다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치켜세우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양반 애가 많이 쓰신 분인데 거기다 뭘 갖다 붙이냐 하면 건국 대통령이다 이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건국은 언제 했습니까 4364년인가 그러죠 4300년 전에 우리가 건국을 했는데 이제 48년에 건국했다고 또 이런 역사를 딱 토막내 가지고 이렇게 토막을 내면 결국은 뭐가 돼요 48년에 건국했다 그러면 독도는 일본 땅이래요 그렇죠 왜냐 우리 그 이전에 나라가 없었으니까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 국민이 아닙니다 그렇죠 48년에 건국했지 그 이전에는 요새 연세대학교 김모 교수가 뭐라고 그러지 않느냐 하면 48년 이전에는 우리가 천황폐하의 신민이었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위안부 할머니가 천황폐하의 신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여성을 농락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우리가 감히 어떻게 얘기를 해요 이런 전흥아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전흥아들이 날뛰고 있는 세상에서 그래도 역사를 찾겠다고 이렇게 한 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교과서를 만드신 겁니다 저는 이건 위대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작업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그래도 북행이란 책을 써서 우리들에게 마음의 양식을 주신 허성은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여기 여러분과 함께 열렬히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권호령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님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지금 오늘 허성관 장관님 뵌 거는 제가 행정자치부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정부 들어서 가지고 차감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김두관 장관 지금 국회의원 하시는 분 그러다가 이제 9개월 만에 저희 장관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저를 이제 어여피 봐주셔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요새도 가끔 이렇게 미식이 되는데 제가 옛날 경력을 뭐 제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공직생활 이렇게 하면서 교직에 이렇게 교수님 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좀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책과 이제 현실에 이런 괴리라고 그럴까 그런 게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장관님은 제가 모시면서 그런 게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현실 그 저희가 지방행정을 나름대로 총괄한다고 했는데 저희보다도 현실 감각이 더 아주 통찰력이 있으셨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옆에서 뵈면은 퇴직 후에도 이 회계 분야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또 책을 쓰십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러운 분이 책을 한 권이라도 쓰시는 분이 제일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그 말하기도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문필로 이렇게 하는지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만주벌판 저기 하는 거는 저도 그냥 역사적 배경이 없어도 어렸을 때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민족 제일 안타까운 게 생각한 것이 만주벌판을 우리 생활 무대로 하고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저는 그냥 이렇게 휴양지로 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정말 이건 역사적 배경 이런 거 없이 정말 어려서부터 이렇게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제가 있을 때는 그걸 못 이루지만 선조들께서 이렇게 해오시던 것을 중간에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단절을 했지만 저희 후선이 뭐 50년 100년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 만주벌판을 이렇게 저희가 우리가 주무대를 해서 중국과 일본을 우리가 양쪽에 딱 이렇게 거느리는 뭐 거느리기까지는 안 하지만 뭐 이렇게 저희가 균형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꼭 오리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그 확신을 갖게 돼서 오늘 장관님한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장관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여행길을 하시면서 정말 말씀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알아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 역사적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중국과 고구려 우리 것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갖다가 확실히 하시는 걸로 보고 이게 우리 후선이 가더라도 저희가 역사 유물이 문자나 유물이 저희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 후선들이 되찾는데 큰 그런 도움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여간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오늘 주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제가 모셨던 허성관 장관님이 위대하시는 걸 갖다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너무 존경하고 사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백욱환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님 축사 부탁드립니다 저 갑자기 예정이 없이 또 축사를 하게 됐습니다 허 장관님께서 본래 역사 인식이나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오늘 이렇게 북행이라는 책을 내시게 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축하를 드리고요 고생도 많이 하셨겠습니다 저는 허 장관님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는데 우연히도 허 장관님을 만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여하튼 기재부에서 행자부로 1년 한 그때 한 4개월간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지방재정국장으로 와 있었을 텐데 그때 처음 뵀어요 그런데 제가 저한테 지방재정에 관한 모든 고난을 거의 다 주셨어요 저는 관료 생활을 제가 한 34년을 했었는데 제가 이런 지휘관을 못 봤습니다 대부분 웬만해서 안 줍니다 밑에다가 고난을 안 내려주는데 거의 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단히 많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허 장관님한테 그 당시에 그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또 이제 다시 저는 기재부로 돌아왔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 이제 만나뵈면 가끔 이제 같이 또 역사 기행을 가기도 했어요 같이 답사도 하면서 역사에 대한 인식도 저도 새롭게 하고 하면서 이제 많은 걸 배웠는데요 그 덕인지 몰라도 저는 요즘 이제 나와가지고 인문학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한테 좀 재능 기부 차원을 하게 됐는데 다 이게 허 장관님 덕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그 이런 역사기행 특히 우리 이덕일 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두 분이 참 이렇게 어렵게 역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의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저자에게 저서 헌정이 있겠습니다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 정경희 교수님께서 저자이신 허성관 장관님께 저서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출판 기념회가 잘못하면 민폐가 돼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학교실 때 보면 무슨 교수님들 환갑이라고 무슨 화갑 기념 정년퇴임 그거 후배 교수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 일체 그걸 안 했는데 이번에도 출판 기념회를 하자고 그러니 아마 나이가 좀 많아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사양을 하다가 그럼 한번 해봅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날씨도 춥고 이러는데 오신 분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 더더구나 고맙고요 또 일을 하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와주셔서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새 출판사 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책이 안 팔려가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을 만들어 주신 그 임문서원 양 대표한테 특히 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구석에 이렇게 엎드려 갖고 연구소라고 하면서 애를 쓰면서 또 출판 기념회 또 주관까지 해주시는 한가랍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에도 정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내기는 했지만 저는 여행의 재미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대가 그렇지요 제가 66학번이고 70년 졸업을 해서 그남부터는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먹고 살게 바쁘지 않을 때는 일에 취해가지고 여행을 간다 그건 상상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답사를 2013년에 가기 전에 제 기억에 통상적인 관점에서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번을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업무 출장 빼고요 한 번은 아이들 데리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있으면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에 한 번 간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1987년도 귀국하면서 가족 데리고 하와이에 오는 길에 귀국하는 길에 하와이에 일주일 있었던 것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행 전혀 모릅니다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거랬네요 그때 물론 경주 갔죠 경주 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조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2013년에 한가람 역사연구소에서 문화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중국 답사여행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간 게 북경에서 내려가지고 대동으로 갔다가 대동에서 태원으로 갔다가 산서성 거기에서 산서성 중간으로 가로지르는 태양산매 그 중간으로 흐르는 분화 이걸 따라서 쭉 내려가서 그 끝에 가면 하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은나라 마지막 수도였던 은어 그걸 보고 정주에서 귀국하는 일정이었는데 이야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 것이 북경에서 대동까지 가는 길이 양쪽에 산맥이 있습니다 음산산맥 고구려가 군대를 동원을 해서 그 삼곡 의양 우북평 태원을 공격했다가 나와요 고구려가 지금 만주 수도가 국내성이면 국내성에서 산서성 태원까지는 직선거리로 삼천거리로 킬로가 넘습니다 그걸 어떻게 공격을 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지형으로 가만히 따져보니까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약간은 아 그러려면 고구려가 조금 설쪽에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겠다 그것도 겨울에 공격을 했으면 그 회랑 자체가 상근하라는 강이 흐르는데 강이 흘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얼음이 꽉 얼어버리면 그 자체가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가능하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태양산맥 중간에 내려오다가 그 태양산맥이 깎아지는 절벽에 얼마나 험준합니까 그 중간에 있잖아요 제2차 모택동 군대하고 장기성 군대하고 국공 합작하고 난 뒤에 새로 편지한 중국 공산당 홍군 팔로군이 태양산맥 중간에 주둔을 냈습니다 그거를 일본군 오만이 포위를 한 적이 있어요 40 몇 년 정도 그런데 거기 안에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수들어가게 있었죠 평등교를 비롯해서 포위 당했으면 다 죽지 않아요 그 포위망을 뚫은 것이 약산 김홍봉 회화에 있던 조선의용군 제2지대 1개 중대병력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중공정권이 들어서 원한 다음에 그날이 되면 중국 공산당 경과에서 상무 위원급을 한 사람 보내서 반드시 거기에 전사했던 사람들을 입문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의원군 2지대에 석정 윤세주 선생이라든지 진광어 열사라든지 이분들이 거기에 전사하고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묘가 있는 곳은 경치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풍광이 지금은 험오죠 공산지권 들어서 그 몰을 파가지고 한단에 있는 혁명 열사를 옮겼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갔을 때 거기에 들려서 인천공항에서 한 화요 소주하고 여러 가지 안주도 준비를 해놓고 정식으로 제사를 한 번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같이 가던 사람들 20몇 명이 전부다 얼굴이 볼게요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 17 18 19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 무장투쟁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에서 전사를 했던 밀양 사람 전사는 밀양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느낌으로 그 자리를 지내올 수가 있겠는가 아무튼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한 것이 첫 답사였는데 사실을 보면 그걸 답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가슴 아픈 장소도 있고 또 가보면 그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중국의 경관에 압도당하는 장소도 있고 저야말로 슬픈 장소도 있고 있잖아요 또 만주 쪽에 가면 정말 분한 장소도 있고 또 아주 아까운 것도 있고 아까운 것도 있고 아까운 것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를 아는 것이 내 자신과 내 괴로와 내 민족과 내 국가의 미래를 성찰하는 것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왜만 그를 느끼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해서 글을 좀 안 쓰겠느냐 기억문을 또 찾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가는 사람들이 기억물로 써놓으면 뒤에 가는 분들이 그걸 자료로 해서 쉽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아마 엄두가 안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생업에 바빠서 안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아이고 뭐 내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나 이런 걸 처음 써보지만 너무만 쓴 사람인데 그래도 써서 조금 남겨보자 하고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는 2014년 주로 우리 역사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답사 10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씩 9박 10일 정도로 다니면서 했던 것 중에 4번 것만 실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호름페이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호름페이 그냥 만주 제일 북쪽 러시아 그 다음에 몽고 그 다음에 중국 국경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호름페이 초원 쪽으로 해서 갔던 거 하나 2015년에 연길에서 시작해서 두만강 압록강 너머로 해서 대령까지 갔던 그 경험 하나 그리고 2016년에 산동석 청도에서 내려갖고 개봉으로 북경으로 천진으로 가면서 홍산문화유적 본 것 하나 마지막에 이제 그거 끝나고 코로나 끝나고 작년 5월달에 그 흥룡강성 동남부쪽 소위 삼강평원 갔던 데 그거를 갖고 책을 한 권 내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걸 여기저기 인터넷에 띄워놨다면 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 내주면 괜찮겠다 이래서 낸 모양인데 잘 팔리지는 아직까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녀보면서 보니까 참 느낌도 참 많고 그래요 느낌이 참 많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그런 재미와 감동 외에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오만 가지 감정을 다 가질 수 있는 역사적 사실 현실 이런 것들하고 부합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새롭게 내 세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녀보니까 역사는 보통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승자들이 황당하게 기록했던 그 기록들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현장을 가보는 것이 참 좋다 하는 걸 하나 느껴져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기자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뻥이거든요 100%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용하 선생 80쪽 된 논문을 보면 기자라는 말이 나오는 중국 문헌을 전부 다 뒤적거려가지고 평가를 해놓는 누구도 판박할 수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만 또 그 기자 묘 또 그 근처에 있는 치버천왕 묘 이걸 딱 가서 보면 아니 기자가 중국에서 와갖고 기자 조선을 만들어갖고 지금 평양에서 가톨릭하다가 다스리다가 나이 많아갖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묘가 거기 있다 뭐 그거를 또 모르겠지만 그 묘가 오지도 않았는데 평양에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기자가 활동하는 그 지역 거기에 바로 기자 묘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치우천왕 이거 전설이냐 도깨비냐 아니에요 그 산동성 하고 하남성 하고 경계에 치우천왕 묘가 있어요 가서 보면은 근데 그게 치우를 중국 사람들이 역사에다가 요새 그러잖아요 전부 주구 역사라고 주구 조상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치우 한자말을 책에 써놨습니다 보면은 치우는 더러운 벌레 같은 놈 이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말로는 아니 어느 놈이 지기 조상을 더러운 벌레 같은 놈이라고 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한족 조상이 될 수 없는 거였다든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보면은 역사 서술의 합리적인 근거가 맞느냐 틀리냐 하는 그것들을 알 수도 있겠더라 그것도 등겨보면 세 번째는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한족들이 하민족들이 얼마나 끈질기고 생명력이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만주에 가보면은 있잖아요 대략 치체할 북쪽 한 100km 그 인안까지는 다 논이 있어요 낮은 곳에는 전부 논이에요 물을 대기 어려운 거는 다 옥수수 아니면 콩밭이에요 그 논은 바로 우리 민족들이 개척한 겁니다 논농사를 병자호란 때 포로를 잡혔던 강홍립 장군의 부자들 중에 부하들 중에 남한 사람들이 그걸 한 거고 그 뒤에 그 뒤에 소현세자가 볼모로 갔을 때 소현세자 부인 세자빈 강씨가 우리 포로를 잡혔던 사람들 싸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퍼뜨린 배 농사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독립투사들 항일 가문에서 만주에 가가지고 만들었던 논 그것들이 지금 전부 논이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상강평원은 대략 흥룡강수 동남부지만은 면적이 한 9만 제곱킬로미터 킬로미터래요 우리 남한만 합니다 다 논이에요 다 논 그것이 1920년대 중반까지만 해서도 전부 늪지였어요 늪지였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조선족들이 우리 동포들이 전부 이주해서 개척한 것이 다 논이거든요 그 끈질긴 삶 그 개척 그걸 우리가 뽐받고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룸페이촌 그 넓은 데 무려 우리 대한남북한 보탱보다 넓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는 그 기록을 보면 있잖아요 한족들 조선족이 8000명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룸페이가 어제 아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을 보니까 지금은 농업이 굉장히 많이 그이 되고 있는데 그 농업은 전부 조선족들이 개발을 해서 이식해서 시작한 것이 호룸페이츠 오늘 농업이라고 써 놨어요 이걸 참 대단한 겁니다 그대로 다섯 달을 보면 눈물겨운 일이지만 그 끈질기 생명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요새 한류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건 줄 알았어요 한류 그냥 애들 젊은 애들 나와서 펄떡펄떡 춤추고 몸 비틀고 그게 한류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몰라 요새는 또 하려고 하네 티비만 틀면 퍼먹고 노닥거리는 기사밖에 안 나오거든요 요새 방송이 그것도 깝깝하긴 했다마는 도 이게 호룸베이 초원에 가서 천당 초원인가 아주 어마어마한 초원에 게르촌에서 자는데 아니 놀고 백조 한잔 마시는데 오닥불 피어나고 어디서 노래가 그냥 막 들려 광란을 해서 중국 애들이 노는데 그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에요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부분인지 아십니까 호룸페이처 남쪽에 그 은쿠족 자치족 오르구와 민석촌에 딱 갔는데 그 그 저기 기념품 파는 가게 아줌마가 우리보고 뭐라 하냐 안녕하세요 그러잖아요 한국말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거기가 어디인데 황물 하세요 그러니까 이야기인 즉슨 15만 원 딸이 한류에 반해갖고 밤에 한국말로 공부를 해서 자기도 몇 마리 배웠다는 거예요 참 무섭더라 무섭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이게 한류라는 것이 그야말로 뭔가 그 밑바탕에는 dna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녀보니까 이 터키 만주 역사는 우리 역사다 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구석구석 가보면 실감을 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간 가지마는 그렇기 때문에 그 터키 북만주 쪽에서 발응을 해갖고 이쪽으로 남쪽으로 내려왔던 민족들 예를 들어서 선비족 올라가면 그 다음에 거란족 여진족 이 민족들 기회 지금 만주에 남아있는 소수민족 역사 이것은 전부 우리 역사다 우리 역사 왜냐하면 그 민족 중에서 아직도 나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일본도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이 자기들이 절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우리 역사 속에다가 편입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선비족하고 우리 옛날 선조들하고는 말이 통했다라고 중국 사람들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저명한 역사학자들 책에 그런 식이고 결국은 이걸 아까 다녀보니까 우리 이종찬 광복회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석주 이상용 선생님께서 망명을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만주로 가시면서 전혀 이질적인 느낌을 갖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땅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역사가 융성한 것은 결국 대륙성이 충만할 때 융성을 했는데 앞으로 이 대륙성을 회보하는 우리 역사운동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것이 단순히 당군전소뿐만 아니라 그 당군전 후에서 신시의 배달구까지 올라가고 특히 최근에 소남산 유적들이 발견돼갖고 이 소남산 유적에서 어마무시한 아름다운 옥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은 홍산문화보다 더 2000년 정도 빠른 거거든요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들 그래서 대륙성을 어떻게 우리가 잘 회복을 해서 활용을 해서 물론 역사적 강력하고 현실 강력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우리 할배 땅이다 하고 주장할 필요까지는 없죠 우리는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권호릉 장관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참 세월 지나면 언젠가 100년 500년 지나서 그것도 우리 땅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고 되시나요 되기 위해서는 작업을 제대로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쓸 목적은 저 혼자 그런 재미도 느끼고 감동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 뒤에 가시는 분들이 조금 쉽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을 또 우리가 어려웠던 그런 어려움을 안 겪도록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썼는데 오늘 우리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다음은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이신 이덕일 소장님께서 북행의 서평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 나오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두 번 나오게 됐네요 뭐 장관님이 출판 기념회 좀 하자 그랬더니 상당히 부담을 느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대필한 적도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고생 엄청 해가지고 다닌 기획문인데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초청하면 좋아하실 거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강관하다시피 해서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답사 다닌 곳은 중국은 다 우리 역사하고 관련 있는 곳을 다 다녔어요 만주뿐만 아니라 남쪽도 중국 남쪽도 다 우리 역사하고 관련 있는데요 사실은 역사는 문헌과 답사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문헌이 시줄이라면 답사는 날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답사를 안 다녀요 국내만 조금 다니지 어떤 일이 있냐면 저희가 옛날 어떤 기자와 함께 갈석산을 갔어요 갈석산이 지금의 중국과 우리 역사를 나누는 규준이 보면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태양산맥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연산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 연산산맥 끝이 갈석산인데 여기까지가 우리 강역이고 여기가 그다음에 그 안쪽은 화북평원이라 그래서 거기는 중국사의 강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자꾸 화북평원 안쪽도 우리 땅이라 그러는데 우리 건 우리 거라 그러고 중국 건 중국 거라 그래야 말이 통하지 중국 것도 다 우리 거라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역사로 우리 역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더 망치는 길이에요 그런데 원래 세계의 위대한 역사학자들은 다 답사를 다녔어요 동양의 가장 위대한 역사학자 치면 여러분 누구 말씀하십니까? 삼하천 이야기하죠? 삼하천이 퇴사공 자서에 보면 나는 20살 때 강수와 회수를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노나라와 재나라를 거쳐가지고 남쪽의 회교를 거쳐서 양나라와 초나라를 거쳐서 돌아왔다 삼하천이 서기 전 145년경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200여 년 전의 사람이죠 또 서양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누굽니까? 헤로드토스가 있죠? 헤로드토스의 역사에 보면 헤로드토스는 삼하천보다 약 300년 전에 4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서기 전 484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프레미드 짓는 걸 목격하고 라일강을 목격하고 그러고 기획문을 다 남겼어요 당연히 역사유적을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은 안 다녀요 특히 만주나 이런 쪽 중국사학자들은 안 다닙니다 다니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일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반도사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먹었는데 가보면 이게 우리 역사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조금 아까 장관님 말씀하시고 이종찬 광복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역사를 모르면 앞으로 이민족이 과연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저출산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북한의 김일성 주석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 만주는 원래 너네 땅이다 근데 우리가 뺏은 건 아니라 너네 조상들이 휘원찮아서 그렇게 됐다 이 말이 실제 한 말이에요 그 못난 조상들 지금 우리는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못난 조상들 때문에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엄혹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여기나마 지켰으니까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칭찬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선조들의 역사를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여남 박지원이 열하위기를 쓰면서 이 조상들의 땅을 놓고 눈물을 흘리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답사 가면 당연히 그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허장관님하고 답사 거의 지금 따져보니까 10년이 됐어요 10년 동안 저희 한가람 답사는 한 번 가면 보통 한 3000km 뜁니다 3000km 고생 많이 하죠 우리 유동찬 회장님하고도 같이 한 더 번 갔었는데 그때 아주 연로 하시면서도 그 지역은 또 회장님 같은 경우 선조들이 직접 활동하신다니까 더 이제 가슴에 와 닿지 않겠어요 그렇게 답사를 다니면서 이 역사가 진짜 우리 역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그래서 또 허장관님하고 다녀보면 이분이 상당히 꼼꼼하시고 또 기억력이 좋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국정도 한 번 운영해 보셔서 그런지 큰 틀에서 볼 줄 알아요 특히 지형을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길치 비슷해 가지고 지형을 크게 잘 못 보는데 보시면 허장관님은 지형을 크게 보고 여기는 이러이러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찾아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배울 점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어딜 다녀왔냐면 북경으로 해가지고 산동반도에 동이족 유적들이 있어요 천동반도 남쪽에 임기시라고 있는데 놀랍게도 중국에서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워놨어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왜 세웠느냐 한국의 식물학 보니까 만주는 자기네 거를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는 동이족의 역사까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워놨는데요 근데 역자라는 거는 과거라는 거는 현재의 권력으로 지금은 현재는 지배할 수 있어도 과거는 지배 못하는 거예요 단지 전제 조건이 과거를 알고 그거가 우리 거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걸 봤는데 우리를 갖다가 동이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집트가 보면 이집트의 파라오 왕들이 라 태양신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똑같이 태양신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난생사와 새에게서 우리 휴조들은 다 나잖아요 새가 하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가 답사를 가다가 거의 마지막으로 간 곳이 저기 산동반도 해안의 일조시라고 있어요 이름 자체도 해일자의 빛일조자죠 그 일조시에 보면 천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천태산이 바로 동이족들이 태양을 찾아가지고 온 마지막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산해경은 우리 동이족, 우리 민족의 신화집이에요 산해경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과보 추일 또는 과보 축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보라는 사람이 태양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태양을 쫓아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황화를 다 먹었는데 아직도 목이 말라요 그래서 큰 연못을 찾아가다가 결국 목이 말라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 떠나기 전에 지팡이 던졌는데 거기에 많은 수풀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 과보 추일이 어디서 끝나냐면 그 일조시 천태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시작은 어디에 사나 그 허장관님이 정경 교수님하고 같이 갔다 온 이번 답사기 북행에 보면 제일 마지막 항목이 그 항목인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소남산 유적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으로부터 17000년 전에 유적인데 구석기부터 해갖고 신석기까지 있는 유적인데 저는 과보 추일이라는 것이 동이족의 집단 유적의 역사예요 그래서 출발을 이쪽 지역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집단으로 와서 일조시에 가보면 도자기에도 태양이 그려 있고 그다음에 빛이 있고 산이 그려져 있고 하는 그 모양이 대표 문양이에요 산에도 새겨놨습니다 산에도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먼 곳을 하루아침에 오진 않았겠죠 태양을 찾아서 오고 오고 와서 산동반도 바닷가까지 와서 그 높은 천태산에 올라가서 해 떠오르는 하늘을 향해서 집단으로 제사 지내고 축제한 것이 바로 과보 추일이구나 라는 느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건 답사를 안 했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허 장관님의 북행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책은 선물해 주시면 절대 욕 안 해도 먹고 아주 좋은 칭찬받아요 말씀한 대로 앞으로 이 책을 가지고 답사를 다니시면 상당히 건강에도 좋고 답사 다니시면 정신건강 육체건강에 다 좋은 게 답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 책에 출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또 밖에 나가서 장소 잡고 하기도 번거롭기 때문에 저희가 옆이 광장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광장시장에서 빈데터가 몇 개 이렇게 막걸리하고 사놓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간단하게 여기에서 나중에 테이블 하나 펴가지고 광장시장에서 사온 거 가지고 이렇게 모실 테니까 간단하게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